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먹은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로쿠엘과 MS, 즉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관련돼서 세계 최초 로봇 모션 스마트 팩토리 AI 적용 소식이 부각되었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인 로쿠엘 오토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AI를 통한 산업 자동화 설계 및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객사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협력 첫 결과물로 로쿠엘 오토메이션 팩토리 토크 디자인 스튜디오에 M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Open AI 서비스를 추가하여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객들 시장 제품 출시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사는 로쿠엘 오토메이션과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제어기 개발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 로봇 모션 제어 업체로는 단일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사는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다. 로봇 모션 제어 전문 1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로봇 모션 및 스마트 팩토리 튜닝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하고 로쿠엘 오토메이션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 RS 오토메이션과 미국 로쿠엘하고 연결되어 있고 로쿠엘하고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 연결 해가지고 동사는 로쿠엘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로봇 그리고 생성형 AI 이런 쪽 관련되어 테마가 한번 발음이 부를 때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정도로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그게 다 빠져나와서 상승할 때 위치 다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략 보면 11,000원에서 12,000원대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급등해가지고 2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원복이 됐다. 현재 12,29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되어 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삼성이니 LG이니 한화니 두산이니 다 로봇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그 뭐 웬만한 국지국지 회사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까지 다 로봇이 다 눈독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지지대하고 저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12,000원이 되겠고요. 2차 지지대는 11,000원, 3차 지지대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외우기 쉽죠? 12,000원, 11,000원, 10,000원이 되겠고요. 1차 지지대는 조금 높습니다. 15,500원, 2차 지지대는 17,500원 하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한번 움직였을 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급하게 상승했죠?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하기 전 가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급등하면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물대와 구름대 설명드릴까요? 매물대, 구름대는 대략적으로 12,300원에서 13,3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13,300원을 종가상 지지,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16,000원에서 16,800원까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크닉을 가고 싶습니다. 누구랑?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창문을 딱 열어봤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있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 피크닉 다음에 미루자. 다음에 가자. 라고 했다가 다음에 또 일정 잡았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어? 이제 먹구름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피크닉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매물대가 중요한데 매물대를 쉽게 말하면 발걸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물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0원에서 16,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 구름대만 13,300원만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율이 확인되면 이 매물대까지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3만 9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팔았다가 샀다가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한 달 동안 1만 2천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는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는 사놓고 약간 관망으로 들어갔고 투신이 입질이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투신이 입질이 들어갔는데 투신이 좀 길게 들어가거나 또 연기금이 또 입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한 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6.09%입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6.09% 신용비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29.7% 이 정도면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30%는 최대 주주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애교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쏘쏘하다. 뭐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한 회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된 로봇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매출액이 1,10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1,000억 원대까지 약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8억 원에서 19억 원을 약간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5억 원에서 9억 원을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5억 원 흑자 2분기 때 16억 적자 3분기 때 7억 적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4%, 유보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재무조로 튼튼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선은 반대입니다. 부채비율은 100% 이상, 유보율은 800%, 그러니까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1.8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많이 미흡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는 93원, BPS는 4582원이 되겠습니다. 1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현재 벨려지션 100원입니다. EPS 100원이면 12,000원이면 1,600원은 12배거든요. 현재는 120배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선은 실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테마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할 때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로봇 모션 제어 계수 61% 에너지 제어 장치에서 38%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봇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3자 배정수상자 빼고요. 2017년도 8월달 상장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주주 배정 또는 일반 공모 유상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없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제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인버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종가 12,29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32.1% 감소했었고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아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로쿠엘사, 로쿠엘의 자회사하고 동사하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 로쿠엘사와 MS,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로봇 모션 스마트 팩토리 AI 적용이 관련되어가지고 이슈가 돼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미국 로쿠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미국 로쿠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협력을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0.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0.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조지표 상으로는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밴드 상단은 13,000원, 하단은 11,500원이고요. 저항대는 15,500원, 지지대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